못생기게 보이는 걸까? 잠깐만 아 근데 아니 저 진짜 실물이 훨씬 나아요 저 이거 지금 캠 진짜 못생기게 나오고 있어요 저는 밝기를 낮춰야지 이쁘게 나오는 얼굴에요 알았어 해볼게 내가 응 같은 캠인데 어째서 와장은 잘생기게 보이는 걸까? 잠깐만 저 이거 지금 캠 진짜 못생기게 나오고 큰일 좀 따져라 얘들아 표정 대박인데 갑자기 갑자기 옆에서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럭 도대체 도대체 주역 너무 빨리 천 원준데 천 원을 지금 저보고 우호호 해달라구요 얼마 얼마 리액션이야 우호호호는 흐흫 15000원 너도 진짜 심정 드럭게 없다 흫 흐흫 아 2만원 흐흫 대신 2만원이잖아 흐흫 멋있게 이렇게 딱하고 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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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이렇게 해야돼 오케?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음 잘 당신의 스트리머의 가능성을 눌러주세요 ㅅㅇ 이렇게 그치 ㅅㅇ ㅅㅇ 이렇게 나 그렇게 한사람의 스트리머가 탄생한 장면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시이하이 자 우호오우우우 왜 był 후 vähän no god please no no X2 X2 X4 그 분호를 담아서라고 X2 찍어 wander え doğ 아아하 으아하 으아하